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 47만 8천원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언제 어떻게 또 반등이 더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꼭 알아두어야 하는 돈 버는 찬스가 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11월 더 늦으면 안됩니다 11월부터 지금 이미 돈 버는 찬스가 와서 이번 찬스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홍주식에서 특별반 회원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원 모집은요 회원 모집 기간도 아닌데 아주 멋진 찬스가 왔기 때문에 특별한 황금라인이다 그래서 황금라인 특별반 회원을 지금 모집합니다 자 지금요 벌써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바로 2024년 4월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총선 관련주는 원래 별로예요 그런데 이 총선 관련주가 별로면은 대선 관련주들은 끝내주죠 근데 지금 왜 이거를 관심있게 보냐면 대선급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바로 한동훈 장관 관련주인데 한동훈 장관 관련주들이 대선 종목들처럼 벌써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총선으로 치면은 움직이지도 별로 않습니다 그런데 대선급이기 때문에 한 장관 관련주들이 벌써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왜냐 12월 초에 이제 개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장관은 사퇴를 해요 사퇴를 한다는 소리는 곧 총선에 출마를 한다는 얘기니까 총선에 출마를 한다는 얘기는 정치권으로 정치를 가겠다고 얘기고 그 이후에는 대선으로 가겠다 요 뜻이잖아요 딱 보면은 뭐 아니라고 어떤 뉴스도 그런 그냥 여러분도 아시죠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선급 주식이 한 장관이 대선급으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주식이 주식이 대선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5년에 한 번 오는 대선이 지금 미리 왔어요 지금 빨랑해가지고 한 차례 한번 배물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2023년 연말에 산타랠리가 지금 나올랑말랑 하고 있는데 나올까요 자 미국장은 벌써 나스닥은 전고점까지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요거에 딱 절반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코스피는 여기까지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은 요거에 또 절반밖에 못 올라갔어요 왜 코스닥은 이렇게 못 올라갈까 2차전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2차전지가 지금 비실비실되고서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못 올라가고 있고 그나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코스피는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2024년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돼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배기로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자 금리 인하만큼 폭등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올라가면은 국내 시장도 올라가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게 될까요 바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수혜 종목들 자 요거를 외국인들이 사게 된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공매도를 쳐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공매도를 못하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로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올라가는데 아무 종목이나 무조건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바로 홍주식에서 딱 찍어주는 종목들 바로 그런 종목이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언제 나온다구요 벌써 시작을 했어요 12월달 돼가지고 산타렐리가 이미 다 나와서 이만큼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저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또 불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이제 돌려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가 좋은 찬스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2차 전지 종목 이것으로 손실을 지금 주고 있을 때 자 바로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이겁니다 수익으로 수익으로 복구할 수 있는 찬스가 왔기 때문에 자 바로 홍주식에서 이렇게 특별히 회원을 모집하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도 언제적 카카오 언제적 삼성전자 네이버인데도 아직도 물려있다 자 이것을 지금 복구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찬스 예 복구 찬스가 왔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오늘 급등했어요 18%나 올랐는데 이걸 지금 언제 사는지 아세요? 요 때 샀다니까요 10월 30일날 요 봐요 10월 30일날 내일의 기법주에서 레인보우 로봇틱스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쭉 오르는 거예요 무려 38%라는 지금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뭡니까? 두산 로봇틱스하고 에코프로 머티죠 자 요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10월 30일부터요 보세요 두산 로봇틱스가 여기서 자 요렇게 바닷건에서 떨어지다가 상승신호탄이 나왔죠 노란띠가 요렇게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선 자 다음날 37,000원 부근이다 딱 찍어줬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130%가 넘는 상승률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도 똑같죠 자 이때도 예 11월 2일날도 2일날이 언제예요? 요렇게 올랐을 때요 요때도 계속 매수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랬고 마지막으로 드린 게 11월 16일이에요 요때입니다 급등 직전날 요날까지도 계속해서 마지막 매수 타점이 48,600원인데 그때가 최저점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초급등 랠리 초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 물론 지금 다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어요 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먹겠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가 있죠 머티 머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월 30일날 상장을 할 거니까 청약을 하라고 꼭 청약하라고 해가지고 청약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따따따가 나오고 있어요 따따따 예 300% 400%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따따 그리고 나서도 그러면 이렇게 따따따를 못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괜찮아요 따! 싸인을 매일 드립니다 다음날 계속 공약 21월 24일날도 이때죠 이때도 또 다음날 또 사라고 그전 23일날도 사라고 그러고 24일날도 사라고 그러고 27일날 어제죠 어제도 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도 걱정하지 말고 올라갑니다 왜냐? 제가 찍어드리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사라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반등 나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반등 나옵니다 딱 그 반등 나오는 꼬리를 꼬리 자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때요? 아래 꼬리를 달고 슝 하고선 급등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황금라인 특별반이 잘 만들어졌죠 자 이거에 대한 문의는요 이 아래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연락처에다가 특별반 회원 모집 회원 모집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황금라인 찬스가 온 것을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코 홀딩스부터 봅니다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요 오늘 47만 8천원까지 갔는데 어제는 46만 8천원이었어요 지금 주가가 거의 하루에 1%도 안 움직이는데 오늘 그나마 간신히 2% 정도 움직인 거예요 거의 1%밖에 안 움직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느냐 4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는요 에코프로 머티로 들어갔던 수급들이 자 이렇게 다른 종목들 그중에서 특히 뭐예요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안 가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붙어서 횡보하는 게 이것도 일정 세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가를 딱 붙여서 횡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개미들만 있다면요 삐뚤빼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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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으로 가고 물로 가고 막 중구난방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멈춰서 잘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진짜 수급은 여기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포스코 홀딩스 지금 아주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쭉 빠진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40만원대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40만원대만 가면은 이제 무조건 사야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다시는 40만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안 오고 가는 게 더 멋집니다 왔다 가는 것보다는 안 오고 안 오고 여기서 횡보를 갖다가 하는 대로 있어야 된다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면 61선이 지금 50만원 근처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51만원도 이제 50만 5천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점점 더 내려옵니다 이 61선이 50만원 밑으로 이제 점점 내려오게 돼요 주가가 더 횡보를 하면 그러면 다음번에는 61선까지 올라오다가 딱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번에는 61선 다음번에 이때 왔으면 맞고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때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를 하는 동안에 61선이 쭉 밀집이 돼가지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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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 다음에 여기서 다 내려왔을 때 여기서 빵 치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돌파해요 그러면서 50만원대 돌파하면은 60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52만원 넘게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에 이게 무겁기 때문에 등락폭은 좀 덜할 수 있지만 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딱 받침을 만들어 놓으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의 차트가 제일 이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에코 프로 머티 상승이 빨리 끝나주기를 그 머티 상승이 언제 끝나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게 편입 발표가 언제나요 자 바로 12월 14일날 선물옵션 데이죠 요때가 바로 또 2차전지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날이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